투자를 줄일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과연 두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연휴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소식이 몇 개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목을 끄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디렘 투자를 줄인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작년 하반기부터 디렘 값이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으며 올해 시장 수요 역시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초호황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업황이 허조인데 투자를 줄일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올해 디렘 투자를 줄인다는 것인지 이 같은 소식이 과연 두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디렘 가격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래프는 디렘 가격 추이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먼저 디렘 가격을 보시면 참고로 디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용량 510메가짜리도 있고 1기가, 2기가, 4기가짜리 이렇게 용량이 다양하고요 두 번째는 세 대가 있습니다 DDR3, DDR4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품이 어디에 쓰이냐 해당 디렘이 어느 제품에 쓰이냐 모바일에 쓰이냐, 서버에 쓰이냐, PC에 쓰이냐 즉 이렇게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렘 제품 딱 하나만 콕 집어서 가격 추이를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디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평균 가격을 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하필 삼성전자가 아니고 마이크론이 아니라 SK하이닉스냐 일단 삼성전자는 사업 모델이 다양하죠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반도체 부분에서도 비메모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만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온전히 디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중에서 왜 SK하이닉스냐 SK하이닉스가 디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반도체 대표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디렘 가격 추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렘 가격이 낮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낮고요 높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같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렘 가격이 반도체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실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디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온 그래프가 바로 이 비트그러스 추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기업을 투자하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사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트그러스입니다 비트그러스가 무엇이냐 용량 기준으로 공급 증가율 이것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하필 용량 기준이냐 앞서서 제가 디렘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디렘 개수만으로는 100개 출하됐다, 200개 출하됐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 용량 합산 기준으로 공급 증가율 이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올해 512메가 만큼의 디렘이 출하됐다 그런데 내년에는 1기가 만큼의 디렘이 출하된다 라고 한다면 비트그러스는 100%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용량 기준으로 디렘의 공급 증가율을 나타내는 디렘 비트그러스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이때는 비트그러스가 거의 한 50%에 욕박했죠 그러다 보니까 디렘 가격이 상당히 이때 당시에는 저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증가율이 낮아지죠 2012년, 2013년 이때 당시에는 비트그러스가 30%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렘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2015년에 다시 디렘 가격이 막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트그러스가 무려 20%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디렘 가격이 반등을 하고요 2016년에는 막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이때는 공급 증가율을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4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2017년, 2018년 이때는 비트그러스가 상당히 좀 낮아요 20% 이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2019년에도 비트그러스가 20% 미만이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니까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비트그러스가 낮아지니까 디렘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2017년 이때까지 메모리 반도체 초고황 사이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디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2020년부터 디렘 가격이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전망이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이 등장을 하면서 반등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가격이 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렘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캐펙스입니다 캐펙스가 무엇이냐 캐피탈 익스펜지추어라고 해서 자본지출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 장비를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이 다 자본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왜 하필 그냥 시설 투자라고 하면 되지 왜 캐펙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그 다음에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캐펙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자료를 보실 때 캐펙스가 바로 시설 투자를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캐펙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2017년, 2018년 이때 보면 시설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과거 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시설 투자 추이를 보면 100억 달러를 넘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적을 때는 50억 달러도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017년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이 도래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딜앤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나게 시설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시설 투자 금액을 줄여도 여전히 과거 이때보다는 높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토그로스가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달행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있을 때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돌리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건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감가상합비 이런 것 때문에 공장을 돌리든 안 돌리든 어마어마한 고정비가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비트그로스가 더 낮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장을 돌려서 이 반도체를 계속 시장에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디렘 가격이 더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디렘 투자를 줄인다 또 추가적으로 기존의 디렘 설비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이 디렘 시장 수요가 불확실해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시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가 점점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디렘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렘 가격이 반등을 해야지 팔면 팔수록 더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아니 그런데 이 과거 때에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설 투자를 많이 했느냐 이 시설 투자가 눈치깨기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디렘 업황이 그다지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경쟁자가 갑자기 아니 난 되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안 좋았다 정말 예상한 것처럼 그러면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한 업체가 피해를 보겠죠 그런데 그 업체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한 업체는 시장 점유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승자 독식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하면 경쟁의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과도하게 증서를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디렘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실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디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비트그로스라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죠 용량 기준으로 공급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2016년 그때까지는 비트그로스가 좀 낮아지면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그다지 그러지 못했어요 2017년 이후부터는 비트그로스가 2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가중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2017년 이때 반도체가 정말 초호황일 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증서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공급 과잉 구조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디렘 투자 축소 이런 부분이 사실 당연한 거다 향후 이 디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증서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설비를 좀 전환을 해서 공급과 수요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디렘 설비 투자를 줄여서 실제로 디렘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 그리고 반도체 가격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실적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투자하신다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